경부선 철로와 맞닿아 있는 금강변의 한 아파트입니다. 철로에서 아파트까지 직선 거리가 짧게는 50미터에 불과하다 보니 열차가 지날 때마다 천둥이 치는 것 같다는 게 주민들 설명입니다. 지어진 지 80년이 넘은 금강제일철교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야간에는 67데시벨까지 올라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차 통행 횟수가 하루 140여 편에 이르다 보니 정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소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철도공사는 열차 속도 조절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의가 겉돌던 상황. 결국 지난 5월 주민 6,800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 중재로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주민들과 참여기관들은 내년 말까지 금강철교 소음 저감을 위한 계량 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5년 안에 계량 공사가 어려울 경우 진동저감장치 설치와 함께 철도 레일과 침목을 교체하고 현재 설치된 방음벽 상단에 소음 감쇄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개발이 활발한 금강제일철교 주변에는 현재 4개 아파트 단지에 5,60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 봄에 650가구가 추가로 입주합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